안녕하세요 연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전에 다이소에서 충동구매한 그런 귀여운 아이템들을 들고 와봤습니다. 짜잔! 평소에 데코레이션이나 그런 뭐 다이어리 꾸미기 이런 것들을 좋아해가지고 여러가지 데코할 때 예쁠 것 같은 아이템들이랑 짜잘한 네일아트 글리터가 되게 예쁜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다이소의 귀여운 물건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일단 데코레이션 용품부터 뜯어볼게요. 마스킹테이프 거치대를 산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때 얼마짜리였지? 그때도 막 별로 비싸진 않았는데 아 여기는 이렇게 지지 끔적이 제거제를 사야되는데 이게 얼마나 잘 잘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근데 2천원짜리 치고는 굉장히 고품질 아닌가요? 귀여워. 귀요워요. 열심히 뜯고 저기 붙여봐야겠어요. 어? 너무나 예쁘다. 3장씩 들어있어요. 마스킹테이프를 먼저 붙여봐야겠어요. 마스킹테이프를 먼저 붙여봐야겠어요. 마스킹테이프를 총 8종류 샀군요. 다른 예쁜 것들도 많은데 이렇게만 산 이유는 제가 없는 느낌의 종류여서 샀어요. 근데 똑같은 걸 두 개나 샀네요. 똑같은 걸 두 개나 샀어. 세상에. 너무 사고 싶었나봐. 그러면 우주마테부터 써볼까요? 우주마테부터 써볼까요? 제 생각엔 이 선이 보이거든요? 이 선의 반복인 것 같아요. 역시 조금 저렴한 거라 어쩔 수 없나봐요. 이것도 선이 있어요. 세 가지 패턴의 반복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 생각엔 이게 제일 예쁜데요. 이어지기 때문이죠. 어? 이거 또 나 똑같은 거 산 걸까? 뭔가 달라 보일지만 똑같은 거 샀네? 똑같은 거 샀어! 다시 다시 붙여놔야겠다. 아 세상에 똑같은 걸 두 개나 샀어. 두 개씩 샀어. 두 개씩. 두 개씩 샀어요. 이것도 다이어리 꾸미기 할 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귀여운 행성들. 여기 선이 반복되는 선이 있네요. 어차피 근데 다이어리가 길진 않으니까 잘라서 붙이고 하면 나름 귀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나공주 이게 A5 극인데 A5의 세로 정도씩 이렇게 끊기나 봐요. 아 너무 귀엽다. 색깔이 넘나 귀엽네요. 그리고 후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더 살 걸 그랬나 봐요. 너무 귀여운데? 다 붙여봤어요. 우주마테가 되게 유명해서 우주마테를 사봤는데 우주마테 보다는 그냥 이런 캐릭터 마테가 생각보다 괜찮은 거 같아요. 다이어리 꾸밀 때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에는 벚꽃을 아! 이걸 안 써봤네. 그냥 나의 마트를 꽂아서 나의 벚꽃마트를 이번 장은 벚꽃이니까 벚꽃을 한번 써볼게요. 음... 그냥 테이프 커터기를 써본다의 느낌? 단면이 찌글찌글하게 나오는 거 이외에는 별로 쓰기 좋은 아이템은 아닌 거 같아요. 벚꽃을 붙여봤습니다. 이 벚꽃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게요. 아 너무 귀여운데? 벚꽃 말고 이건 무슨 꽃이죠? 다른 꽃도 있네요. 제가 이거는 사보려고 어... 다이소를 좀 번화한 곳 말고 안 번화한 곳 같은 이게 남아있더라고요. 몇 개씩 사드기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장은 이걸 써볼게요. 무려 36색이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36색입니다. 일반 색을 써보면 감이 잡힙니다. 이게 쓸만한 것인지 안 쓸만한 것인지 음... 뭘 써볼까요? 요즘 제가 빠져있는 시카고 타자기에 나오는 백예린이 형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노래를 저어볼까요? 글씨를 잘 쓸 수 있을까? 글씨를 잘 쓸 수 있을까? 이게 메탈릭이에요. 음...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제형이 다 틀려요. 좀... 같은... 이런... 네온 시리기여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이거는 그냥 무난하고 그냥 일반 펜 0.5mm짜리는 그리고 요런 것들이 켈리 연습할 때는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켈리그래프를 하지 않지만 좀 부들부들하고 흐늘흐늘한 그런 필... 서채를 쓸... 연습할 때 흐늘흐늘한 그런 서채를 연습할 때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흐늘적거리는 느낌의 펜입니다. 이런 식으로 흐늘흐늘하게 쓰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글씨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엔 네일 글리터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천원짜리라 그런지 양이 많진 않아요. 이렇게 패킹되어 있을 때는 이런 줄 알았지만 기울여보면 요정도 양밖한테는 근데 엄청나게 막 많이 많이 쓸 거 아니니까 요정도만 있어도 사실 뭐 네일아트를 기억해보는데 문제없죠. 짠! 뭐가 한 세트였는지 까먹었어요. 열정적으로 뜯어서 짠! 완전 푸짐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완전 푸짐한 느낌이에요. 그럼 즐거운 쇼핑을 마치고 오늘도 이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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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녕! 한국에서